안녕하세요. 배우라기 황미력 교수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태양과 입문편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1편, 2편 이렇게 따로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이런 건 좀 아셨으면 합니다라고 하는 게 1편 그 다음에 2편 정도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차근차근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약간 광고성? 이런 거고요. 세 번째는 사실상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가끔 조금 걱정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들이고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교재에 있는 내용 플러스 알파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알파라고 하는 내용들은 제가 다 별도로 여러분들한테 강의 자료를 다 올려드릴 거고요. 그 내용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공부하실 때 너무 또 부담스럽다 이 얘기거든요. 부담스러운데 우리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할게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사실 태양광 발전설비 하려면 이런 거 공부하셔야 돼요. 사실 물론 제가 강의를 안 한 건 아닌데 안 한 건 아닌데 이거 우리가 단선결선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나마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 교육용으로 만들어 놓은 단선결선도예요. 하나는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고요. 하나는 태양광 연결되어 있는 ESS 계통이랑 태양광이랑 연결되어 있는 단선도입니다. 예, 맞아요. 잘 안 보이시는 거 알아요. 제가 다 보여드리려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조그맣게 해드렸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PDF로 전부 다 이런 강의 자료를 다 배포해드릴 거니까 우선은 그거 설명드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거 설명드리려고 한 거 아니고 아, 이거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한정계통이고 개폐기 있고 MOF, 전력수급용, 개경변성기, 피래기 뭐 이런 것들이 있네. 다 공부하실 거고 제가 다 설명을 다시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설명을 드릴 거였고 그 다음엔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공부하실 거예요. 뭐 변압기라든지 퓨즈라든지 인버터라든지 이런 게 연결이 아,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이런 건데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도면 그리시는 모든 분들이 다 이거를 이렇게 그린답니다. 좀 더 간략하게? 네, 맞아요. 그렇죠?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짜증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거 보시는 게 아니고 흐름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래서 제가 시스템을 이해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수전설비. 수전설비 또는 송수전설비라고 얘기합니다. 한전에서 전력을 연계한 계통입니다. 그리고 변압기를 거쳤네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변전설비라고 얘기합니다. 태양강도 있고 ESS도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 변전설비를 거쳐서 있는 게 뭐냐면 인버터반입니다. 이걸 PCS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은요. PCS 지나서 우리는 뭐가 있어요? 어레이가 있죠. 그러면 이게 우리 설비에서도 보고용으로 이렇게 그린답니다. 그러면 설계하시는 분도 한전계통, 그리고 송수전설비, 그리고 접속반까지 그려놨네요. 여기는 인버터가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어레이. 그죠. 그러면 공부하는 우리 입장은 이걸 어떻게 그리냐고요? 이렇게 그릴 겁니다. 자, 한전계통이고요. 심벌로. 그 다음은요. 차단설비에서 LBS, 부하개폐기라고 하고 진공차단기라고 합니다. 여기는 ABC, ABC가 아니라 A10이죠. 죄송합니다. 기중차단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차단설비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유지보스비 사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도 설치하겠죠. 그 다음은요. 중간에 표시되어 있는 변압기. 그죠. 뭐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에는 상용주파 변압기라고 나와 있죠. 이러한 계통으로 우리는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너무 강조해서 막 이런 거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생각하실 때 자, 이 장을 보시면서 그냥 매칭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량이 어떻게 되든 거의 대부분의 용량설비에서 500kW를 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한전 배전설로에 연계할 겁니다. 배전설로 이렇게 생겼어요. 전주로 생겼습니다. 지중으로 연결하실 수도 물론 있는데 우리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가공으로 연결하는 게 가장 비용이 저렴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요. 송수정설비예요. 이거는 H 무슨 회사에서 나오는 모듈화되어 있는 하나의 패키지 형태입니다. 뭐까지 있냐면 고압반, 변압기반, 인버터반까지 같이 있는 하나의 유닛 형태로 나오는 거고요. 우리는 사실상 차단기는 이 VCB는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변압기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이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은 인버터를 따로 설치하면 따로 설치하면 이런 것도 있고요. 같이 설치하면 이 안에 인버터가 내장돼 있을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송수정설비라고 얘기합니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진짜 여러분들 노트북 사시는 것처럼 그냥 결제하고 바로 시행되는 그러한 설비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건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은요. 어레이. 가장 비싼 어레이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뭐 가장 비싼 건 아니고 그 중에서 또 하나의 형태이죠. 뭐 그래서 이렇게 설치되는 것도 있다. 뭐 보여드리려고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어쨌든 어레이고요. 구조물이고요. 경사각도 있고요. 모듈 설치가 돼 있고요. 이 모든 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설비도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들 보이시는 것처럼 그렇죠. 뭐 무슨 무슨 사업단의 태양광 발전설비고요. 이 정도 규모가 10메가 정도 되는 겁니다. 용량은 10메가 정도 되는 거고요. 부지 면적은 얼마예요? 그렇죠. 1, 10, 100, 1000만, 10만. 16만 평? 16만 제곱미터죠. 평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16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부지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쭉 구하는 거고요. 앞 시간에 공부했던 전압강화 때문에 변전소가 크게 3개로 구분되어 있네요. 메인변전실, 부변전실 2개. 되셨나요?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할 거고 규모에 관계없이 항상 우리는 뭐다? 이런 구조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구조에 결국은 어레이 숫자가 늘어나는 거고요. 인버터 숫자 늘어나는 거고요. 변압기 숫자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교재엔 이거 하나만 딸랑 그려져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똑같은 시스템으로 계속 병렬 구조의 형태로 증가할 겁니다. 전기는 병렬 구조이기도 하고 수지식이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용량이 담당하는 변압기가 담당하는 용량이 이쪽 용량에 비해서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인버터가 여러 개 연결되면 쭉 이렇게 개통이 병렬로 접속이 되는 거고 그 용량의 한계를 넘어서면 변압기가 한데 더 들어오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다뱅크라고 하는 개통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설치가 되는 하나의 유닛 형태로 설치가 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 그 정도 기억을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은 되지 않으실 거예요. 아무리 병렬로 연결하더라도 이 용량, 이 용량, 이 용량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 그게 우리 태양광 발전 설비의 가장 좋은 점이죠. 하나만 알면 여러 개 연결해서 사용하는 건 부담되지 않기 때문에. 되셨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이 강좌를 만든 이유는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우리에겐 네 과목이 주어집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사실상 똑같은 설비를 기획하고 똑같은 설비를 검수하고 똑같은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데에 초점이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암기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설계도 너무 겁내지 마세요. 똑같은 걸 설계하는 것.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똑같은 거 여러 개 어떻게 할까? 이런 거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학습해 나가신다면 아마 좋은 성적 거두시고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문은 여기까지 광고 섞어서 살짝 말씀드리고요. 좋은 강의 만들려고 최선을 다했고요. 여러분들 같이 학습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모르는 사항도 여러 가지 있으면 가능하면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답변도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입문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